안녕하십니까 슈퍼스타 레옹입니다 납시터 백사장을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빵이TV 한번 출연하더니 자기가 스타가 됐다고 뻥을 치고 다닙니다 빵이TV 슈퍼스타는 바로 접니다 자기가 잘생겨서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죠 얼굴도 못생겼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백사장 어디 계시노? 어? 야 모션은 많입니다 요즘 스타 되셨던데 슈퍼스타인데 내가 아이고 참 아무나 찍은 거 보니까 잘생기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봤다고 시청률 올라갔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조금 올랐대 이 인물은 내가 못 따라오지 근데 이 덥은데 왜 삼겹살? 근데 이 숲을 이렇게 덥어 죽겠는데 숲을 태워 먹으면 안 더워요? 안 더워 야 생각이 애로 안 더워 또 뒤지겠구만 무슨 소리야 지금 아우 아우 더워 아 또 왜 일로 오노 연기가 빵이TV 시청자 여러분 락시터 백사장님이 삼겹살이 크리 맛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은 큼직큼직하여 잘라요 그럼 네 고기에는 맛있게 보이는데 소주가 없나? 종합원들 왜 없어? 아니 상추도 주네요 낚시터 아니야 낚시터 낚시터 고기도 안 낚기도 많아 전에 보니까 아니 맛이 어떠신가요? 나한테 물어보니까 삼겹살은 끝내준다 어 그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내가 한번 먹어보고 어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드려야지 기름댕을 찍고 바늘 딱 사서 이게 무슨 삼겹살 맛이고 맛이 너무 없다 어 이거 형님 맛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맛이 없다고? 기다려 너희 시작 크랩 가가지고 크랩집게 다 던져버릴 거야 마리바고 크랩 마리바고 크랩 세부 최고의 맛입니다 백사장님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박 삼겹살 맛이 아니야 이거 기름장 찍고 회가보단 조금 낫네 마음에 들진 않아 조금 낫나요? 조금 낫네 김찌개 한번 먹어봐 맘베베 김찌개다 김찌개 김찌개 정말 맛있어 우리 이거 아주 순수해 깔끔하게 넣을 것만 넣고 진짜 순수하네요 딱 김치만 들어있네요 딱 순수하게 아무 맛도 없네 아무나 낄 수 있는 이런 김찌개 아무나 낄 수 있는 아무나 낄 수 있는 방송 보니까 낚시 실력이 형편없던데요 오늘 내가 낚시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줘봐 자 선수끼리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시합해봅시다 해보자 참 월척이야 월척 저는 300마리가 제 목표입니다 자 포인트에 정확히 떨어져야지 벌써 입질 왔다 못 잡았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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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왔어요? 우리 자식들이 왔었어 녀석 우아 월척이 아이고 월척이 달랐네 뭐야 안 된다고 했잖아 날 안 돼 300마리 잡으시지 매우 어 300마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찌이 5쩌 온가요? 그럼요 입찌는 계속... 얘들이 나한테는 안 와. 워낙 무서워해. 장어를 내가 치어로 50kg를 방류했어. 방류 흘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장어를 파는데 잘못 왔어. 치어가 왔어. 반품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방류해 버렸어. 300마리 잡을 수 있으신 거죠?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째 어떻게 300마리를 잡습니까? 형님 지금 2시간째인데 아니 아까 장어도 있다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거기가 있는 건가요? 거기 없어. 왔다. 지금 연기하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100% 0인데요? 낚시터에 고기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낚시터는 삼겹살만 먹는데요. 낚시하는 데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 버려.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 사기야 사기. 낚시터에 고기가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치겠다. 우리 애들이 아주 나를 망신 턱턱 시킨다. 오늘 아주 쉽겠다. 거기 없어. 삼겹살하고 짱 하나 먹으러 가. 나 낚시 안 돼. 동물 장아 좋아. 동물 장아. 망신한. 어떻게 삼겹살이라. 네. 야 이거 왔다 월척이다 월척 야 오늘 몇 마리 쪄고 이거 민물장어 자 민물장어 진짜 많네 이거 자 올리자 야 이거 오늘 하루종일 낚았다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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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바로 낚았잖아 또 야 말 마 오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엄청났다 오늘 몇 마리 났었던데? 한 30, 40마리 되겠지? 한 50마리 안되는거야 우리를 잡은거 보여줄게 가보자 또 또 이거 이거 이렇게 놔야죠 땅땅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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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0마리 되겠는데? 와 오늘 너무 많이 낚았다 오늘 오늘 장어 방금 나온다 방금 나온다 난지가 아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낚았다 이거 오늘 이만큼 잡았으니까 장어 마리 먹고 가자 그래 그래 아 아 아 오늘 저거 언제 다 먹고 가 배 터지겠는데 오늘 터뜨라 먹어보자고 구앗밥을 이삿밥 소주 일단 한 점 먹어보고 아 이거 못 찾겠다 먹자 음 와 그래 이맛이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이야 이야 그 유명한 아이스토주 이거 한 잔 먹으면 이거랑 가서 모르잖아 이거 이거 또 이런거 참 아 건배 이야 guessed 이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